네,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김현팔입니다. 오늘의 공포게임은 The Lost Soul 길 잃은 영혼입니다.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죠. 플레이게임! 오, 뭔가 뜁니다! 하! 오, 넘어졌어! 아, 뭐야! 아, 이 멍청아! 넘어지면 어떻게 안 다쳤니? 아, 차... 하... 오, 이거 뭐하는데야? 사람 있으세요? 사람... 아, 야, 이거... 불안한데? 일단 점프키가 없습니다. 어, 집이다! 도움! 도움! 도움이 필요합니다! 도움! 사람 없습니까? 제가 넘어졌어요! 후시딘! 어... 잠겼네. 시작하자마자 문이 잠겨있네요. 열쇠같은 거를 얻어야 될 것 같습니다. 열쇠같은 게 어딨지? 아, 이쪽도 길이 있네. 뭔 불이 저렇게 인공적으로... 뭐야! 열 필요가 없었네! 이거... 왜 잠겨져있냐? 이러이러... 이렇게 돼있으면? 아, 여기도 잠겨져있겠죠? 쓰읍... 아... 그럼 열쇠를 찾아야 될 것 같은데? 마스터키 같은 거? 뭐... 뭔 소리야, 이거? 뭔 소리야, 뭔 소리야! 어, 뭐야, 뭐야, 뭐야! 아니, 갈 수 있는 데가 없어요! 이거 오로 오... 여기 내려오는 데 밖에 없어! 못 올라간 점프키가 없는데! 어, 이럴 거면 죽여라! 못 올라가요, 못 올라가요. 올라가는 길이 없어. 다시 해야되나, 게임? 아, 땡큐! 아, 아, 고맙습니다. 아, 저 포기... 게임 끌뻔했잖아요. 여기 사람 아무도 없나요? 이 벨소리는 뭐지? 어... 어, 삽이다! 오케이... 아이고, 아이고, 아이고! 내 삽! 내 삽! 아, 깜짝 놀랐네! 어휴, 삽을 버리는 거야! 어휴, 큰일날뻔했네, 여기 삽... 삽을 왜 요따구로 버리는 거야! 어휴... 큰일날뻔했네... 내 유일한 희망이라고... 일로 가면 또 거긴데? 어휴... 어? 저기 괴물 있어요! 귀신인가? 아주머니! 아이고, 아이고, 아주머니! 아주머니! 안되디다! 안되디다! 아주... 아유, 아유, 내 심장! 헐! 죽은 거야? 아니, 이 주인공 심장이 하나밖에 없나봐! 아니, 이게 귀신이 여기 왜 있지? 어, 이거 뭐야, 이거? 으악! 으악! 뭔... 흐흫... 뭔 게임이야? 어? 어, 어, 하나... 하나 풀렸다! 아, 이렇게... 귀신 4번을 잡으면은 자물쇠가 풀리네... 쓰읍... 아 숨소리가 계속 들리는데... 숨소리 뭐지? 귀신이 어딨는 거지? 여기 어딘가 귀신 있는 거 같은데... 어디 있지? 니 소리가 괜히 들리는 게 아닐텐데... 아, 여깄다 여깄다 여깄다! 덮어 섭, 섭으로 덮어... 오케이! 죽였다, 임마! 나오지마, 임마! 죽어라! 오케이, 제가... 제가 덮어버렸어요. 오케이! 아, 하나 봉인 또 풀렸다! 나이스! 이제 쓸 거야, 숨도 못쓰게... 아, 저기 있다. 좋아, 이번에는... 진짜... 천천히 가자, 천천히... 제가 이거, 이거 삽... 아, 삽, 삽... 있었나? 진짜 천천히... 뒤에서... 좋았어! 이 자식아! 자식아, 가라! 아, 좋았어! 바닷물이나 먹어라! 저 녀석한테 몇 번을 죽었는지... 저, 복수했다! 엄마, 보고 있어요? 제가 복수했다구요... 자, 좀만 기다려, 오빠가 뒤통수 때리러 간다아앗! 아하, 아가? 좀만 기다려, 좀만 기다려요... 괜찮아요, 괜찮아요, 제가... 제가 금방 가서 때려드릴게요, 제가... 오케이! 뒤통수, 자식아! 어, 뭐 이렇게... 청량한 소리가 나아? 지갓! 뭐, 머리... 머리가 많이 딱딱하네, 친구... 자, 갑시다... 아, 무슨... 이거 게임이 무슨 의미로 만들었을까? 아, 참 신기한 게임이야... 재밌겠습니다... 지금까지 The Lost Soul 길 잃은 영혼이었습니다... 아까 그 4명의 길 잃은 영혼을 제가... 이제... 정상적인 방법으로... 보내줬죠... 지갓! 준비했습니다... 녹화는 종료도록 하죠... 뿅! 뿅! 지갓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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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갓!